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들과 함께 와이프가 차려준 맛있는 집 밥을 먹어보겠습니다. 어묵탕이랑 김치전, 그리고 소세지, 감자조림, 맛있는 컷조림, 그리고 진미채까지. 잘 먹겠습니다. 양 빨리 먹자. 양 아빠 엄청 배고프다. 잠깐 기다려봐. 좀 더 줄게. 김치전이에요. 맛있어? 응. 빨리 먹어야겠다. 겁나 배워. 아 좋다. 음. 맛있지? 네. 먹어봐. 감자조림. 그리고 땅콩이 찹쌀되는 건 다 먹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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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주세요. 뭐? 저어주세요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몸이 싼 먹네, 유나. 뜨뜻한 국물 먹으면. 좀 먹겠습니다. 음. 고맙습니다. 행복. 네, 조금맛. 두근태. 흠. 아. 아... 리필 고춧가루 뭐가 제일 맛있어? 응 뭐지? 무, 김치 전, 소세지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냐고 소세지? 헉스! 소세지 엄마 만든 거 아닌데 소세지 한 번 먹어봐 네 이렇게 요거는 다닐거 같은데 소세지 소세지도 고기 소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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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감자 해서 잘 먹고 싶다가 spoke too much 그리고 살짝 반지르 reported 오징어 주제에보어어서 오징어 주제에 볶아도 같이 먹어줘요 오징어 주제에 볶아도 같이 먹어야죠 오징어 주제에 볶아도 좋네요 오징어 주제부터 cùng 오징어 주묘해져요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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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시 후유 감시 후유 너무 맛있다 이 오뎅 겁나 좋아하네? 네. 와. 아. 진짜 진짜. 흐흫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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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안 돼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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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음. 으, 그거 틀리면 간장. 흠 음. 으, 음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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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.... 저는 이게 secrets. 고객님 또 줘? 또 줘? 잠깐만요 좀 이따가 알았어 맛있어. 단무지 소시지 감자 맛있다. 이거 줄까? 응, 오뎅이요. 오뎅? 알았어. 오, 무. 맛있어. 맛있어. 소시지 드실래요? 소시지 내꺼야. 그리고 먹을 거냐고요. 먹을 거 이상하니. 맛있어. 맛있어. 미친렉. 이거 아빤다 먹었어. 아빤다 가볼게. 니가 마무리해 오늘 잘 먹었습니다